이름은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포피 플레이 타임을 로블록스로 멤버분들과 함께 해볼 건데요 플레이 얘들아 안녕 일단은 이 친구가 얘들아 허기워기야 어떻게 생겼지? 와 이빨이 왜 이렇게 많아? 상어 같아 그니까 그니까 어쨌든 이리로 들어와 버려진 버려진 장난감 공장으로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거라고 얘들아 우리가 버려진 장난감 공장에 왔어 얘들아 이쪽으로 와봐 여민아 너 되게 영어를 잘한다 응 이쪽이야 이쪽 내가 이거 게임 해봤는데 이 기차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 움직이고 있어 기차가 자 초록색 그리고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자 여기가 버려진 장난감 공장이야 이게 다 장난감들인데 다 버려졌어 불쌍해 인기가 없었나봐 나 하나만 갖고 가면 안되나? 자 안돼 훔쳐가는 건 안돼 그건 범죄야 하지만 주인이 없잖아 버린 거라면 어? 어? 오픈 비스 비스 저거 어떻게 열어? 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기 비밀번호를 맞춰서 세츄리티 룸을 체크해보자 음 좋아 비밀번호 맞춰야 되는데 아까 기차 외웠잖아 우리 자 리아가 한번 리아가 한번 눌러봐 아까 외웠잖아 리아야 말하면 말하면서 눌러야지 딱 한번만 클릭하는거야 파 오 주 야 얘 야 얘 이상해 야 너 가 무슨 파란색이야 아까 초록색이라고 했잖아 초 분 노 노빨 엔터 어? 나 틀렸나봐 리스트 타고 누가 눌러봐 한명만 눌러봐 내가 해볼게 어 요루루가 똑똑하니까 리셋 누르고 한번 눌러봐 그래 역시 요루루야 우리의 에이스 안 열려 역시 요루루야 안 믿고 있었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다 역시 요루루야 그럼 너희들의 에이스 요루루라고 어? 문 열렸다 저기 뭐가 있는거 같아 그러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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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게 생겼다 하하하하 야 야 우리 꼭 절로 가야돼? 아이 야 허기워니 형 허기워기 인형 봐야지 저 귀여운 그래 뭐가 있는지 보러 가자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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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근데 좀 퀄리티 좋다 너무 무서운데 괜찮아 민혜가 먼저 먼저 가 민혜가 먼저 가 앞장서 아 키 진짜 크다 어디 어디 오 뭐 나랑 조금 비슷한데 니키랑 너 키 160도 안 되잖아 무슨 소리야 나 키 180인데 아하하하 아 맞다 우리 그냥 오면 안 돼 이거 그 손바닥에 필요해 손바닥? 응 이게 고무고무 총난타 할 수 있는 그 손바닥이 생기거든 내 네일아트가 파란색이긴 한데 내 손으로 안 될까? 요런이 안궁티비 오케이 아 저기서 아 저기서 갖고 왔어야 된대 여기서 응 여기 없는데? 그러게 어딨지? 파이널 블루헨 빨리 찾아봐 얘들아 아 찾아야돼 찾아야돼 원래 여기 있는 놈데? 그니까 본게임에선 거기 있는데 어쨌든 어딘가 있을 거야 그래? 음 어? 뭐야 왜 문이 열려? 떼가재비 열리는 거였구나 찾을 필요 없었어 아니야 김니아가 찾았대 헉 아 김니아가 그냥 저 장갑을 가지고 있는 건가? 그런가봐 어? 열쇠가 생겼다 허기허기가 키를 가지고 있어 얘들아 나 불안해 왜 쟤가 가지고 있어? 누굴? 쟤꺼니까 저 열쇠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거 같아 그래 여기가 허기허기 회사거든 그래서 허기허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? 아 야 밀었어 애들아 나 점프면 못하니까 알아서 해줘 어? 유리앤 너 역겨워 우리한테 나 해달래 어깨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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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가 지금 깜깜한 이유가 아무래도 정전난 거 같아 응 그래서 파워의 기계실에 가서 파워를 올려야 될 거 같은데 어 깜깜해 아 나 아무것도 안 보여 픽스터 일렉트릭 레츠 파인드 컨트롤 패널 이거 대사 끝나면 여기 투명 거 아마 열릴 거야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쏘워 여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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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줘 어허 나 내 몸도 못 지키는데 뭘 누굴 지켜줘 어? 나대신 죽어 나 무서워 야 뭐 야 지하 통로가 있는데? 여기에? 야 니아 너부터 내려가봐 빨리 가봐 넌 죽어도 되잖아 내려가자 뭔 소리야 뭔 소리야?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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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서워 빨리 내려갈래 너무 무서워 얘들아 진정히 이럴때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 도망칠 수 있는 방법 뭔데? 옆사람보다 빨리 뛰어 옆사람보다 빨리 뛰어 아니 옆사람보다 빨리 뛰면 살 수 있어 어어 똑똑한데 어? 이거 누르니까 문이 열렸어 그렇지 음 문이 열렸네 렛츠고 댕댕이는 어딨어? 댕댕이? 댕댕이 먼저 도망갔어 집에 갔어 여긴 어딨지? 여긴 어딨지? 댕댕아 너 정말 역겹다 야 댕댕이 야 댕댕이 혼자 살라고 혼자 숨어있었어 너 정말 역겹다 진짜 배신다 완전하게 있었지 야 인형이 사라졌어 탈렸나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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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발 탈렸나보지 탈렸나보지 야 저 큰거 누가야 빠삭아 어? 뭔소리야 이거? 무서워 야 누가 소리를 질내는데? 나 너무 무서워 아임 스케일 나 진짜 나도 무서워 나도 여긴가 여긴거 같아 길이 야 누비가 떨어져서 방금 누비 봤어? 오오 오오 히스테드 여기 있다가는 다 죽어 리하 영어대사로 허기가 여기 주변에 있는거 같다고 떴어 아 진짜 야 쑥 보였어 뭐야 봉금? 야 진짜 움직이나봐 쟤 응 어? 열렸는데? 문이 열렸네? 왜 왜 갑자기 열려? 오케이 얘들아 가자 그래 렛츠고 난 무서운데 야 먼저 갈사람 먼저 역시 역시 레이디 김리아지 레이디 김리아래 레이디 퍼스트 김리아 오케이 레이디 퍼스트 김리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오케이 아 여기다 얘들아 이쪽으로 와 와우 아 이 공장을 가동시켜야되나봐 우와 되게 고퀄리티다 나은 우리 오더 이거 공장을 가동시키래 어 가동됐다 founded 오 오 얘들아 나 이 기기 안에 들어와 버렸어 어디있는데 에이 diseases 뭐야 미우 장난감이다 저거는 안사야지 무슨소리야 무조건 사야지 미우 보고 인형같아 인형같아 어 뭐야 뭐? 잇 허기 어? 야 진짜 허기 쫓아갔어 야 진짜 났어 진짜 났어 진짜 났어 와 진짜 꺼 와 대박하다 근데 쟤 정신을 못차리는거 같아 아 김미아가 위에 있어도 그래 헤헤 멍청한 녀석 으엉 지능 진짜 인형인듯 근데 어떻게 내려와? 미아야 빨리 도망치자 우리 빨리 내려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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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여기? 한풍구다 어디로 가야돼? 몰라 우리가 갇혀있다는건가? 모르겠어 우리 그 안으로 들어온거 같은데 네 런 뭐가 와? 야 훈다 훈다 귀여워 야 저긴 귀여운다고 저기 봐봐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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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떡해 얘들아 내기 챙겨야되는거야? 아아아악 얘들아! 가자 가자 요리야 넌 요리로 떨어졌는데? 여기 더 떨어질 수가 있나? 버려진 장난감 공장에서 탈출했고요 여기는! 무슨 인형이 있다고 해요 여기가 진짜 포피가 있는 곳이야 포피 플레이 타임이잖아 포피? 포피 이 인형 보이지? 봤어? 방금? 봤을 거라 믿을게 봤어! 봤어! 봤을 거라 믿을게 뭐야 끝이야? 끝이야 이게 챕터 1이고 이제 챕터 2에서는 포피가 나오든 누가 나오겠지 어떤 인형이 자 어쨌든 오늘 포피 플레이 타임 챕터 1 해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리그 렛빛 브合 Skeks 보러기 나오 desserts